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밤을 꼬박 다 세우셨는데 오전 2시 개표가 8시 시작됐으니까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 강서구의 3계동의 사전투표 득표수 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확인하고 이게 조작이 됐구나 예상한 대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마침 오전 2시 조금 전에 종로구 최재형 후보가 출마했던 종로구의 관내 사전투표가 모두 다 개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4월 10일 총선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나이가 좀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 입에서 개표가 진행된 지 한 6시간 만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무슨 맹해 훼손에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허위사실 직시 혐의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탄탄한 그런 정거물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송을 진행하고 오전 5시에 광진구 사례가 입수가 돼 가지고 그 경우도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개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광진구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려면 공병호 tv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본 아주 새벽에 급박한 상황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은 완결판입니다. 지금 방송은 주요 격전지의 총선 조작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받게 될 이 내용이 전국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는데 새로운 일은 아니고 2014년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10여 차례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있었던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선관위가 주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 위조투표지 유령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에 더해주고 그리고 투표함이 지역선관이 산하에 있는 4박 5일 사이에 필요한 만큼의 위조된 실물투표지를 투입한 그 경우가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선관위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 단행을 한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슬 보게 되면 오만 불통의 윤민심이 심판했다.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다 못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결과는 선관위가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나라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산조작과 지역선관위 중심으로 실물 위조투표지에 투입한 그 자들은 1960년도 3위로 부정선거 때 내무장관 최인규처럼 그렇게 단두되었어야 될 정도의 사안인 겁니다. 10년간 계속된 그 사람들의 소위 덕표수 조작 실체가 가장 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왔는지가 긴가민가하던 것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정돈이 됐습니다. 똑같은 수법 2014년에 사용하던 방법을 2016년 총선에 사용했고 2016년 총선에 사용하는 방법을 2018년도 지방선거에 사용했고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께서 경찰과 검찰의 명령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포렌식에 들어가게 되면 조작값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역자이자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당선됐는지 원희롱 씨가 왜 당선자인데 낙선하게 됐는지 윤희숙 씨가 당선자인데 왜 전현희 씨가 당선됐는지 1만 5천 표에 육박하는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훈 후보가 어떻게 여름 살아남았는지 당일 투표에서 동작 의뢰 구민들이 61%를 몰아준 겁니다. 나경훈 후보한테 저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61% 당일 투표를 받는 후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동작을 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해 가지고 당일 투표에 몰려가서 몰표를 던지 준 것이 나경훈이 살아남은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분들은 조금 보고 나가시더라도 이 풀 공개를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4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이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해서 퍼부한 내용을 오늘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부정선거 석사하기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홍영표님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잘 모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개별 선거구 사례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짧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을 그동안 어떻게 조작해왔나 본격적인 조작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가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모두 다 완결됩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권력을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황우여 당대표하고 김 누굽니까? 김모 부산의 그분입니다. 하늘님 고맙습니다. 사전투표 10년 동안 전부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사전투표 10년 동안 전부를 다 조작해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작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조선일보에서 난 찌튼색이 20대 사전투표율 그 밑에 해석이 21대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율도 볼 수 있고 이 X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적 후보별 득표 수를 봐도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소에 투표자들이 온 것을 국민들이 다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장난을 한 겁니다. 10년 이상 동안 장난질을 해온 겁니다. 계속 뭘 했는가 하니까 발표 사전투표율을 과대에서 부풀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을 여러분들 계속 발표해 온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X축이 투표가 시작되고 투표가 종결되는 시간까지 Y축이 사전투표율과 누적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만큼 하살비만큼 부풀려 가지고 거기서 호떡장사가 떡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떡반죽을 확보해 가지고 부정성을 저질러 온 겁니다. 그리고 항상 표를 공짜로 받는 척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한 곳에서도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 힘이 표를 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선거관립위원회가 어마어마한 유착관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이 없이는 선관위의 인적 쇄신이 없이는 선거가 정상화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유난히 사전투표소에 참관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뭘 발견해놨습니까 본인들이 개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물정자를 가지고 쓴 카운팅한 투표장에 오신 분 사전투표소에 오신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그다음에 발표한 사전투표 수가 틀리다는 것을 보고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20건 정도가 부정선거 방지대회에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가 출마했던 대구 남구 대명 구동에서는 참관인이 여러분들 개수한 것은 95명 그리고 전산단말기 모니터에 떠오른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131명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10건 20건 정도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낮은 단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 사전투표자 수를 시간이 가면서 부풀려온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이 있기 전에 제야전문가와 제가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 뭐를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얼마만큼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줄 것인가 그것을 이 도표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0일 총선에는 최소 346만 표 최대 461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346만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조작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2020년 4.15 총선에는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사전투표장에 한 명 두 명 세 명이 올 때마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표를 올려주는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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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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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사전투표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표를 한 장씩 계속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사박오일사이드의 지역선간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모처에서 미리 다 준비된 그 위조 사전투표지를 쑤셔넣은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온 겁니다. 이 346만 표는 2020년 4.15 총선에 위조투표지 추정치인 293만 표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면 많으냐. 사전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많이 조작하기 위해서 부풀린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2020년 4.15 총선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210만 표 18표 퍼센트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표를 더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 눌러주시면 조금 노출이 많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함께 좋아요를 한 번 누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방송 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61만 표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40만 표 정도의 공짜표를 받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240만 표의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는 4사람당 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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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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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만일 3표당 진짜 3표당 1표를 집어넣었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으로 폼을 잡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것이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판을 까보니까 전국의 대부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에는 대부분 4.15 총선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세 사람 할 때마다 한두 십 공짜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 지금 모두 다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사전투표율을 계속 높여온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2020년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230% 그러니까 1.3배 정도가 뜬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은 274% 1.4배가 띈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그래서 사전투표를 그렇게 여러분들 하라고 독려하고 또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일이 발표 사전투표입니다. 이게 가짜인 겁니다. 이게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오신 분들을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15% 됩니다. 15% 대를 22% 대로 끌어올리고 3만 8천 표 정도로 확보해 가지고 진교훈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밀어준 겁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에 3만 표를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박정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22.64%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15%인 겁니다. 선거인 수기인으로 7.55%를 뻥튀기 하고 3만 7771표에 관내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다. 3만 8천 몇 표가 됩니다. 거소선상까지 합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만 3만 777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투표지 두 장마다 사전투표소에 오시는 투표자 두 명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업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진짜 더하기 가짜인 겁니다. 진짜가 3분의 1 가짜가 3분의 1인 겁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3분의 3을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강서구에는 20개 동이 있습니다. 20개 동에서 염창동 사례를 보게 되면 염창동에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짜표 2824표 진짜 사전투표 5647표 합쳐가지고 8471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걸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고 10월 12일 날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포렌식 수사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갔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범인도 잡을 수 있었고 이번처럼 그렇게 참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2023년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는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와 메인 서브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포렌식에 들어가게 되면 조작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욕을 처먹는 겁니다. 앞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일을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그런 일들을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을 동시에 해온 겁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했냐 그 전에도 거짓을 한 겁니다. 2012년도에 제야 h님의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국외 부재다투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외국민투표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 그 범죄의 정거물들은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데이터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조작한 선거 데이터가 다 정거물로 올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정당이 주도한 일당 지배체제가 수십 년 수백 년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지금 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에 아차에서만 여러분들 헌법개헌 저지선인 백석이 무너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 가지고 당일투표에 나온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경훈 후보처럼 당일투표의 61%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54% 받은 사람도 다 떨어졌습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서울의 49개 선거구에서는 표를 몇 표나 집어 넣는 것을 뜻합니까? 만표에서 만오천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표에서 만오천표. 만표에서 만오천표가 들어가게 되면 가짜표가 만표에서 만오천표 정도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게 되면 국힘당 후보한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만표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위조투표지 만표를 못 받았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에 박용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용찬 후보는 아주 불우합니다. 지난번 선거도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김민석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일투표에서는 52대 48로 승리했는데 위조투표지가 만표가 들어가면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요약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례 김민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민석이 50% 박용찬이 48%를 받아서 2% 격차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박용찬이 55% 김민석이 43%입니다. 사전투표 만장을 투입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몇 장이 들어간 거 하니까 11,529표로가 들어간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지수가 11,529표가 들어간 겁니다. 11,529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과 투표장에 오신 분들 사전투표에 오신 분들과 발표 사전투표율을 8.15%만큼 부풀린 겁니다. 많이 부풀린 겁니다. 8.15% 이름들 부풀려 가지고 11,529표를 위조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남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조작을 표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사이로 총선하고 똑같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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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 오면 가짜 투표지 한 장을 김민석에게 주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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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투표지를 김민석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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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투표지 한 장 그렇게 집어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등포 얼사례인 겁니다. 11,52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영등포 얼선거구의 동, 여의도, 신길 1동, 신길 4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사전빼기 당일 처음은 더불어민주당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동의 차이칱 사전빼기 당의 15%입니다. 미친 수치인 겁니다.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여의도동에서 당일 투표율은 27%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율이 42%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15%만큼 여러분들 밀어준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당일 투표가 27%가 나오면 사전투표가 27%면 27%가 0값이 나와야 되는 차이칱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칱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니까 득표수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차이칱 그래프가 뚱뚱합니다. 이렇게 10%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의 기둥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 투표 집단을 끄집어내면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커야 오차범위 0에서 3%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게 통계학의 대들법 기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반과학적 사실이 나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한테 표를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만 천 표를 이렇게 집어준 겁니다. 만 천 오백 이십 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 영등포 세 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을 투입하다. 이게 사전투표 분석 결과입니다.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가 하니까 여기 C 만 천 오백 이십 구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에 직접 오신 투표자 수는 3만 사천 오백 팔십 팔 명입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온 사람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4만 6천 백 십 칠 편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 3만 4천 오백 팔십 팔 표. 부풀린 사전투표자 수. 만 천 오백 이십 구표. B와 C를 합치게 되면 A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를 합치면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발표 사전투표자 수 4만 6천 백 십 칠 편은 4분의 3은 진짜고 4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표를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당선을 도운 겁니다. 만 천 오백 이십 구표를 공짜로 김민숙 후보가 받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몇 표를 투입했냐. 팔 천 사백 이십 칠 십 이 표를 투입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몇 표를 투입했냐. 삼 천 백 십 팔 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이런 짓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범법자들을 수사해서 단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10년째 이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패배하는 겁니다. 대표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입을 다물겠죠. 국민들이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해서 주인이 국민이지 어떻게 선거하니까 주인이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거결과를 딱 종합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박용찬 후보가 4만 8,515표를 받았습니다. 진짜 실제 김민수 후보가 3만 8,122표를 받은 겁니다. 박용찬 후보가 1만 393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것을 1만 1,52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김민수 후보가 1,136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통해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을 통해 가지고 1만 393표 차이로 승리한 박용찬 후보를 1,136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거죠. 더 이상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영등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일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은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왼쪽이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게 조작한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해서 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뭐냐. 여러분 오른쪽은 여기서 찾아낸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겁니다. 일단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모두 다 오차범위 0의 3%입니다. 무슨 예언인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각 후보가 비슷하거나 같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33.10% 이게 가짜입니다. 진짜는 24.95% 얼마만큼 뻥튀기 했습니까? 8.15%만큼 뻥튀기 한 겁니다. 그래서 11,529표를 전부 다 김민석의 사전투표율에 대해준 겁니다. 김민석은 실제 사전투표율은 43%인데 표 11,529표가 더해지면서 가짜 사전투표율이 57%로 늘어난 겁니다. 가짜를 더해줬으니까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4%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조작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다 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거를 덮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참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경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가 이 위쪽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밑쪽이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찾아낸 규칙을 가지고 진짜를 복원한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율이 24.95%인데 뻥튀기를 한 겁니다. 33.10%로 8.15%만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이 더블당 김민석 후보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7% 당일 투표 득표율이 43% 미친 수치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4%입니다. 표를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갈리비위원회가 위조 투표지 11,529표를 더해줬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단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습니다. 이런 박스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후보는 실제로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7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뭐라고 뻥튀기를 했습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18장을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11,529표를 대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준 겁니다. 이쪽은 표를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65장이 배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본인들은 알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건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범죄자들이 남긴 그야말로 그냥 범죄에 사용한 총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김민석 후보는 11,529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원래는 박용찬 후보가 1만 393표 차이로 당선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1만 393표 차이로 당선된 사람을 1136표 차이로 패배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인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이재명 후보 당선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민석 후보와 마찬가지로 만표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당선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선자입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원희룡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이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입 다물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살면 다음에 내 차례가 온다는 겁니다. 개양을의 당선자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낙선자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나 만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자로 이룬 바꾼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여름 뉴스입니까? 제가 이걸 거짓말로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가 선거부정을 통해서 당선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개양을의 선거결과를 53대 40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진짜 여러분들 득표율은 원희룡 50% 이재명 47%인 겁니다. 개양을에서 이재명이 패배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만 74표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91%를 조작을 한 겁니다. 표는 어떻게 집어넣어 줬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4.15 총선처럼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의 투표자가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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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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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 74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당선이 된 겁니다. 저는 정의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이번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식으로 조작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양을의 몇 개 동의 결과를 본 겁니다. 계산 2동 계산 4동 작전 서운동 계양 1동 계양 2동 계양 3동 6개 동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값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면 플러스 15% 플러스 14% 플러스 9%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 조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산 여러분들 계산 이동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44%인데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59%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일투표가 44%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9%가 아니고 44%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100% 조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너무나 명료하게 사실과 비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10% 대의 뚱뚱한 차이값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분석하게 되면 바로 여기가 딱 나옵니다. 숫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당대표니까 봐주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홀딱 벗겨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계양을 만 74표에 위조 투표지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지다. 그것을 확보하게 사전투표율을 7.91% 부풀리다. 만 74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그러면 계양을에서 사전투표소에 직접 오신 투표자도 몇 분이냐? 3만 221명입니다. 3만 221명 진짜 사전투표자 수에 만 74명 가짜 사전투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4만 294명이 계양을 해 사전투표소에 오셨다.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사기가 들통이 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3만 221명만 온 겁니다. 이종진님 고맙습니다. 3만 221명이 오셨는데 4만 294명이 왔다고 뻥을 친 겁니다. 선관위는 범죄직단인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진은 형상보건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구겨져 있던 것도 살아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법관들은 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전부가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몇 표가 이재명 후보완께 대해졌냐나 7,828표가 대해진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몇 표를 대했냐 2,246표를 대해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가 2,32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재명 후보가 7,747표로 승리한 선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 74표를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2,327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7,747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이 범죄집단을 착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선거마다 해온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4번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2,327표 차이로 승리한 원희룡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겠냐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에 내 차례가 오겠지 그냥 재수가 나빠서 똥을 밟았다 이 정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세계가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민이 국민들 이름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해온 것은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 7.91%로 뻥튀기 했는데 실제로 계양을 해 실제 사전투표율이 24.03%입니다. 이것을 선거관리비원회가 31.94%로 뻥튀기라는 겁니다. 7.91%로 높인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6.15% 관외 사전투표는 1.76% 다 나옵니다. 이게 분석 결과로. 당일 투표는 여러분들 실제하고 발표가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0%가 나오는 겁니다. 만 74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어 줘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0%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46%입니다. 46%를 60%로 뻥튀기 해 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그냥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호흡을 하듯이 이렇게 저질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60% 당일 투표 득표율 48%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2%가 나오는 겁니다. 미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원희룡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38% 당일 투표 득표율 50% 당일 투표 득표율을 50% 받은 후보가 사전투표율을 38% 받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이 60%를 받은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그냥 양심의 이름들 뭐죠? 끄리낌 없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걸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이런 편 들어주는 대법관 들처럼 숫자가 여러분들 선관위를 봐주거나 숫자가 와이룰을 먹고 이런 선관위를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숫자가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독놈들이다. 너희들은 사기꾼들이다. 너희들은 야바위꾼들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절규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독놈들이다.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의 계양을 보시게 되면 이 박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를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 왔느냐. 실제 사전투표율이 24.04%인데 발표 사전투표를 31.94%로 뻥튀기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율을 사람들이 카운팅할 수 없도록 cctv도 돌려놓고 캠코드도 못 찍게 하고 사전투표자 신문증 이미지도 적시 삭제해버리고 선거인 명부도 만들지 않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조작하기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59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만 74표를 받았으니까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가 101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낙선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공짜 표를 만 74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2327표짜리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그것을 선관위가 만 74표를 밀어줘 가지고 7747표짜로 이재명이 승리한 것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다음 여러분들 윤희숙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후보는 8471표짜리로 승리한 겁니다.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당선자인 윤희숙 후보를 우려 안치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관위는 전현희 득표율 52% 윤희숙 47%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데 사용한 조작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총 득표율이 윤희숙 53대 전현희 45입니다. 윤희숙이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를 전현희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얼마를 집어넣냐 많이 집어넣습니다. 14983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렸냐 8.30%를 부풀린 겁니다.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표를 쑤셔 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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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한 장 전현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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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한 장 전현희 그렇게 해서 1498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윤희숙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2% 정도로 당선이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당일 투표가 50대 48이었습니다. 50대 48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몇 프로로 좀 조작했습니까? 60대 38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까 여러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당일 투표에서 원희룡 씨가 이긴 겁니다. 50대 48로 사전투표에서 60대 38로 만들어 가지고 성부를 뒤집은 겁니다. 선거관리변회가 성부를 줄여주려면 어떻게 뒤집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이 이기는데 표를 집어넣고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런 국힘당이 패배하도록 만들어서 이러면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정신을 절여가지고 선거법 개정에 나설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 윤희숙 후보를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50대 48로 이겼는데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60대 38로 패배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하게 되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전문가 되셨을 겁니다. 이 붉은색이 차이값입니다. 첫 번째 칼럼은 전현희. 두 번째 칼럼은 윤희숙입니다. 윤희숙은 항상 표를 빼앗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차이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전현희는 항상 표를 공짜표로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붉은색이 플러스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은봉동 전현희 플러스 17% 윤희숙 마이너스 16%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현희 후보가 은봉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17% 올라가 59%입니다. 무자비한 조작을 한 겁니다. 기업에는 핵심이 있지만 선거는 선거 조작은 핵심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꼭 같은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10년 동안 뭡니까? 그냥 사고를 우려먹듯이 꼭 같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꼭 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덜미가 잡히는데 서너 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찾아내는데 서너 시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이번에 꼼수를 또 심하게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를 까고 그다음 당일 투표를 깠습니다. 사전투표를 먼저 까게 되면 사전투표 깔 때하고 당일 투표 깔 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담을 느꼈던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당일을 석가가 이른 바로 함께 여러분들 개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혼란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저분한 방법들을 선관위가 다 도입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영속화 제도화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윤 대통령이란 사람이 무심한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들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관들하고 이런 판사들이 다 선관위원장이니까 다 한통송인 겁니다. 대통령도 한통송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죠. 중동성동구가회에서는 1498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짜 투표지가 14983표.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44948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9931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가짜만큼 부풀려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선관위가 cctv나 캠코드나 고발카메라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절대로 투표자들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척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홍영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14983표를 전현희 후보한테 더해 주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 25.30%를 33.60%로 발표를 부풀려 가지고 8.30% 사전투표율을 8.30%를 부풀립니다. 8.30%를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 14983표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전현희 후보는 실제로는 사전투표율이 45%인데 발표 사전투표율이 59% 이런 폭등을 하게 됩니다. 59%를 폭등을 해 가지고 보니까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투표율이 45%인데 사전투표율이 59% 이런 벌점 띄어 가지고 14% 정도 차지나는 이런 미친 짓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기 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작 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을 낳아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준 조국을 국가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악한 집단인 겁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모든 공직선거에서 다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부정선거의 기법과 방법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혁신이 없습니다. 2014년에 사용하던 여러분 조작 기법을 2016년에도 사용하고 2018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사용하고 2021년에 사용하고 2022년에 사용하고 그리고 마침내 2023년에도 사용하고 2024년에도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이거를 서너 시간 만에 그냥 찾아낸 겁니다. 매의 눈으로. 우리는 모든 조작을 여러분들 다 디텍트 그냥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완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프로그램을 짜가 여러분들 다 세팅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찾아낸 겁니다. 14,983표를 전현희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전현희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윤희수 후보가 8,471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것을 14,94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현희 후보가 6,478표로 승리한 후보로 바꾼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검찰과 경찰의 이름 지시를 하셔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포렌식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그냥 모든 흔적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걸 안 하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냥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셨던 분들도 그냥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일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뭉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은 윤희수 후보가 승리한 표수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전현희가 6,478표짜로 승리했다. 제야 전문가가 실제로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8,471표로 윤희수 후보가 승리한 선거를 6,478표짜로 전현희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탈바꿈시켜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14,983표는 나누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칩 그래프가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에 차이칩 그래프가 이렇게 뚱뚱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와 왼쪽 조작된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 동안 조작을 해온 겁니다. 국민들을 대지개로 여기지 않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다 까발겨진 상태였는데 이제 닥치고 뭡니까? 그냥 국민들을 대지개여기는 겁니다. 꼭 같은 방법을 이번에서도 그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입니다. 밑에는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조작한 것을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이 실제 사전투표율이 24.03%입니다. 그것을 중구 성동갑에서 31.94%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참관인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계수기로 이런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선관위가 만든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현지하게 격차가 생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표를 집어넣다가 이렇게 걸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차익값이 플러스 12, 마이너스 12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스 후보가 2%포인트로 당일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22%로 패배시킨 겁니다. 선관위가 이 짓을 여러분 한 겁니다. 이번에 이 문제 여러분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나라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철두점의 진중국가가 될 겁니다. 모든 게 엉망칭창이 될 겁니다. 14,934표를 선관위가 집어넣은 겁니다. 김용빈과 노태학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범죄집단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수사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동갑내기지만 한마디로 뭐죠?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얼굴을 보면 그냥 구역질이 나옵니다. 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걸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했죠. 그러나 그렇게 무책임한 남자는 내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죽게 됐고 국가가 망하게 됐는데 그 선거 부정을 다 덮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윤희숙 후보는 아깝게 이름들 패배한 겁니다. 선거에서 이겼지만 국민들이 윤희숙 후보를 승리자로 만들어주는데 표를 지키지 못해 가지고 선관위가 승리자로 만들어준 전현위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폼을 잡게 생긴 겁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서 여러분 일어난 일하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나경훈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나경훈 후보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만 4천 표 정도를 당시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위원에게 만 4천여 표 정도가 여러분들 더해지면서 억울하게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만 4,53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총정 출신 류삼경 후보에게 만 4,530표를 투입해 줬는데도 그 여러분들 극악무도한 무지막지한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나경훈이 살아남은 겁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합니다. 마지막까지 마음 졸여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엄청난 것은 동작을 주민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작을의 유권자들에게 진짜 높은 여러분들 존경심을 보내고 싶습니다. 61%를 포를 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나경훈을 살리기 위해서 동작을에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61%가 때거지로 몰려가고 여러분 나경훈에게 포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61% 아니네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나중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원래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수정을 해 가지고. 자, 이 보시게 되면 서울동작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나경훈 53 총득표일 류삼령 45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2아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한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사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해보니까 나경훈이 61대38로 승리한 겁니다. 그것을 140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53대45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한 겁니다. 나경훈이 압승했습니다. 61대38. 어마어마한 승리인 겁니다. 61대38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조작 많이 했습니다. 나경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주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14530표를 투입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9.2%라 부풀린 겁니다. 9.2%라. 그런데 실패한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어렵게 당선된 겁니다. 특별하게 나경훈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는 비교적 전투력이 있는 더문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14000표를 14530표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14530표 관내 사전투표 1530표 관외 사전투표 4000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나오신 사전투표자 수 43,589표 진짜 더하기 가짜 발표 58,118표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의 조작은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겁니다. 어떤 종류의 혁신도 없습니다. 이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거의 10년간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부드럽게 한 겁니다. 그냥 4.15 총선 수준 정도로 서울 전부에 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세 장당 한 장을 훔친 것 같습니다. 4.15 총선만 하더라도 주요 지역에서는 종로구 관악구 마포을 이런 데서는 조작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드러난 것은 그냥 쏙 편하게 서울권역에서는 전부 다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1만 4,530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1만 530표 우편투표에 4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숫자의 조작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더라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선거 전문가지만 저보다 가방끈이 짧지 않습니까 실무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숫자를 만지게 되면 숫자가 여러분들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본인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정말 최인규 꼴이 나야 될 정도의 범죄를 한 겁니다. 국가를 통째로 허물어뜨리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상식적인 한국의 시민들 같으면 가슴이 떨려서 할 수 없는 짓을 무자비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웃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재앙을 하지 않으면 이 선거부정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부터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사들 때려잡는 것에 천조분의 일 정도만 선거부정을 다뤘으면 아마 공자가 아니고 맹자 정도의 반열에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뭘 한 겁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동작을 해 27.73%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로 부풀렸습니까? 발표 사전투표율을 36.94%로 부풀린 겁니다. 얼마를 뻥튀게 한 겁니까? 9.22%를 뻥튀게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9.22%가 14530표입니다. 14530표를 합비해 가지고 세 장당 진짜 세 장당 가짜 한 장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류삼룡 후보한테 표를 대준 겁니다. 류삼룡 후보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3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네요. 37%밖에 안 됐는데 사전투표율이 53%입니다. 동작을 해 여러분들 투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이 60%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이나 같은 수도권에서 특정 후보에게 60% 정도의 몰표가 쏟아진 것은 제가 처음 본 겁니다. 동작을 해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 전부 나와 가지고 나경훈이 함께 이러면 뭘 표를 준 겁니다. 60%를 준 겁니다. 당일 투표에 60대 38이 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당일 투표에 60대 38이 됐는데 사전투표에서 62대 37이 나온 겁니다. 이런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경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60% 사전투표에서 62%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진짜. 제야전문가 추정치를 찾아낸 겁니다. 왼쪽이 뭐죠 선거관리비원회가 1453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죠 조작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이 수치가 전부 어디에 올라 있습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들이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의 자료가 역대 선거가 모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범죄 증거물을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당당히 올려놨다는 걸 본인들이 모를 겁니다. 지금 정도인지 알겠죠. 제가 예약을 하니까 37% 사전투표를 받은 후보를 14530표를 쑤셔넣어 가지고 53% 받은 후보로 탈바꿈을 시킨 겁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빠져나가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동자거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나경훈와 함께 60% 표를 준 겁니다. 당일 투표도 60% 주고 사전투표도 62% 준 겁니다. 엄청난 전북적인 여러분들 뭐죠 표를 던져준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동자거래 투표자들이 나경훈을 밀어준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살아남아야 당신이 그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정직한 선거라는 것이 이렇게 특정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를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후보 이렇게 뭐죠 나경훈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60%를 받았는데 사전투표가 46%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된 수치를 발표한 겁니다. 류삼령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38%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53% 받았다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동작구월에 나경훈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60% 정도를 받는 그런 기엄을 통하면서 살아남은 겁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때문에 심 예 고맙습니다. 심판자님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몇 개 사례만 이렇게 딱 보시니까 이제 흔하게 들어오죠. 이 사람들이 왜 cctv를 돌려놓는지 왜 선거인 명부를 종이로 유지하지 않고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그런 걸 유지하는지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면 안 되거든요.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이걸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다음은 심상정 후보입니다. 이번 정의당이 몰락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심상정 후보의 표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정의당하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하면서 비례대표에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심상정 후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도가 정의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국개혁당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선관위 발표는 워낙 심상정 후보가 인기가 떨어졌네요. 더불당의 김성회 45, 국민의힘의 한창섭 35, 심상정 18%밖에 안 됩니다. 제야 전문가가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40, 38, 20인 겁니다.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의 간판 스타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40, 30, 20인 겁니다. 진짜를 구하더라도. 이번에 고향, 덕양, 갑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1만 3,599표가 투입됐습니다. 1만 3,599표가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는 5.94%가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자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힘이 없는 겁니다. 덕양, 갑에서 3선인가 이렇게 하셨을 건데 거의 뭐죠 기반을 다 잃어버렸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만 3,59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여러분 사전투표자 수는 5만 4,394명. 그리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6만 7,993표. 실제로 이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건수한 차로 더불당의 김성혜우가 이겼네요. 1,708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1만 3,599표를 더해 가지고 1만 5,307표 차이로 이긴 거로 만들어준 겁니다. 덕양, 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708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선관위가 1만 3,599표에 위조 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1만 1,708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1만 5,307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후보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경기도의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더 조사해보면 더 나오겠습니다만 서울과 달리 조작값을 좀 낮췄습니다.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4장당 한 표를 더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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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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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걸 조작값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입니다. 진짜 투표지 5장당 한 장이 가짜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5분의 1이 가짜표. 5분의 4가 진짜 평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처럼 이렇게 뚱뚱한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 그래프 이게 선관위가 다 조작한 겁니다. 조작한 사전투표 득표 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11% 14% 11% 이렇게 말리 안 되는 이런 수치가 이게 조작입니다. 여기에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24.15%밖에 안 되는데 이걸 30.09%로 뻥뛰기를 한 겁니다. 뻥뛰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표를 쑤셔 넣어 줬는지 여기 더블당 후보입니다. 당일투표 득표는 39%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2%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13% 부풀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를 구해보니까 52%가 아니고 40%밖에 안 되는데 52%를 만들어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는 66장을 더블당 후보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건데 표를 13,599표를 대가지고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에 107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보통 범죄가 아니고 국사범들입니다. 나라의 체제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특정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10년 채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숫자는 그들이 범죄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배움이 좀 많았으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상말로 가방끈이 좀 길었으면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10년 동안 해온 것이 이렇게 숫자가 증언하는 겁니다. 사람을 절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충실하고 자기의 돈이 될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의 아이에서 보면 같은 동족을 그냥 주리를 털었으면 뭡니까? 거의 작살을 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겁니다. 같은 동포에 주리를 여러분 털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부정선거 왜 하겠습니까? 끼리끼리 헤쳐먹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이 백일화에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새벽에 이야기했던 이 광진구 사례. 광진구 사례도 오신환 후보가 779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 오신환 후보가 오신환 후보가 7798표로 오신환 47829표 고민정 4만 31표 차이로 오신환 후보가 7798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고민정 후보에게 관내 사전투표 9267표를 대가지고 고민정이 1469표로 승리한 겁니다. 여기는 관외 투표가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고민정은 참 운이 좋습니다. 2020년 4.15 총선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오신환 후보를 누려서 건배지를 달았고 이번도 부정선거를 해서 오신환 후보를 물리치고 건배지를 달게 된 거죠. 참 기가 찬 겁니다. 그냥 부정을 해가지고 선거 사기를 제가 여러분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대통령이 되니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9929표 관외 사전투표가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 번 관외 사전투표가 정리가 되면 9929표 플러스 알파니까 제가 볼 때는 14000표 정도 투입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적락하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진구 사례입니다. 광진구 사례. 그다음에 이런 맨 처음 공개했던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에도 관외 사전투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이긴 선거입니다. 최재형 후보가.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가 이긴 선거로 그렇게 여러분들 탈바꿈을 시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만 하더라도 4571표 차이로 이긴 선거인 겁니다. 그것을 관내 사전투표에 8208표를 더해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조작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23.13%를 30.81%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당일투표 100장당 61장을 곽인정이 받았는데 표를 8805표를 쑤셔넣어 줘가지고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07장을 받는 도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표를 집어줘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가 뚱뚱한 겁니다. 왼쪽에 사전빼기 당일이 사전에 표를 집어넣어 줘가지고. 여러분 한 번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오늘 이 방송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송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가 딱 여러분들 마무리되고 하루가 가기 전에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짓을 했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서울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4.15 총선과 똑같이 돌린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신 세 사람당 한 표 전통적인 의미의 조작값 기준 25% 실제 투표지 여러분들 사전투표지 네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것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여러분들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이게 오늘 대표 사례는 그냥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 크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을 못해 가지고 위조투표지가 무한정 만들어질수록 허용한 것이 국민의 힘이고 윤 대통령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자는 그런 주장 하나 국민의힘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이 문제를 여러분들 추적해오면서 대한민국의 기성정치인들이나 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난망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각성해 가지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선거 부정에 함몰돼 가지고 그냥 아이들 안고 그냥 기약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 내일 사이에 윤 대통령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이 중앙선거 간의 서버에 대한 포렌식 여러분들 수사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 문제 금세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고 오늘 이 모든 여러분들 분석자료는 제야 전문가가 거의 밤을 새서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저도 오늘 새벽 2시 새벽 5시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무렵에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많이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에 너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방송을 잘라서 또 내보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